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정점에 이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반감기 이후의 가치 움직임이 지금까지의 경향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간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518일부터 546일 경과 시장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반감기 이후 시장 주기는 이전보다 약 100일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다음 시장 정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반감기 이후의 시장 점원은 2025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장 순환이 과거 반감기보다 빠르지만 생태계와 인프라 성장은 느린 것으로 보고 있고 광범위한 시장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달 첫날부터 제5차 중동전쟁 양상이 불거진데 더해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10월은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일명 옵토버 효과가 있죠 이일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하락세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세는 장 1% 넘게 오르는 등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1개의 연도 중 2014년과 2018년 두 해를 제외하고 비트코인 시세는 나머지 9개의 연도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9개의 연도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10월 들어 평균 22.9% 올랐었죠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진 시기는 2013년 10월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23년 10월이죠 비트코인이 통상 10월에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10월이 옵토버라는 별칭이 붙은 것에 대해 보통 10월은 43분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달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하면 위험자산인 주식과 코인이 좋은 성과를 볼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옵토버랠리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재현이 되는데 10월 19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랠리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초반부부터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향후 상승을 위한 일시적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행보에 대해 주목해야 하고 올해 2024년 대형 호재가 바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인데 미국 대선 전에 준비를 잘해놔야 올해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기회가 존재하는데 그 기회를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마지막 기회에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은 과연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리스크가 적고 부담이 없는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부담이 없는 돈으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아시나요? 비트코인은 2008년 세상에 처음 나왔고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초창기 때 초기 개발과 운영에 집중을 했어요 많은 암호학자들과 소통을 하며 네트워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썼고 2010년 말부터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관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사토시는 2011년 중반 비트코인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죠 이후 그는 온라인 상에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이는 그의 정체를 둘러싼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단 6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910원이었던 2011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강력히 권했던 미국인 프로그래머 다빈치 제러미가 그 당시 단돈 1달러라도 좋으니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죠 당시 그의 영상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비웃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 1. 비트코인의 시세는 한때 역대 사상 최고가인 1억원을 넘겼었죠 그때 그의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비트코인 하나라도 사놓을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트코인처럼 우리 같은 서민들 개미 투자자들도 앞으로 살면서 이런 기회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나도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테마 바로 밈코인에 이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테마는 바로 비트코인의 BRC20편입니다 적은 소액의 투자 금액으로도 수십, 수백 배를 넘어 수천 배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BRC20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그 어떤 영상들보다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BRC20을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정확한 뜻이 뭔지 다들 애매하실 텐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며 전통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고 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주식처럼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투자 펀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BRC20을 제대로 설명드리기 전 ETF 승인부터 먼저 말씀드린 이유를 짚고 넘어갈게요 BRC20과 비트코인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중 ETF 승인이 첫걸음이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3천만원, 4천만원대를 넘나들며 비트코인 시장은 망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을 뒤덮은 가운데 비트코인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겹치며 코인 시장은 망했다며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전세계 수십억 개미들을 뒤흔들어 놓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ETF 승인이죠 ETF 승인이 된 후 비트코인 가격은 6천만원을 기록하고 첫날 거래량은 46억 달러 이상을 넘겼죠 승인 후 두 달간 꾸준하 상승세로 1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기회를 놓쳐 후회하고 아쉬워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비트코인에 투자해봤자 비트코인은 너무 올라 늦었고 그렇다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더리움조차 200만원을 넘겨 300만원이 되고 이러면 다른 알트코인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못 잡았던 게 아직도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비트코인은 1억을 넘어 2억, 3억을 갈 텐데 지금 대체 어떤 코인을 잡아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도 빨리 잡아야 큰 돈 벌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지켜봤던 코인들이 죄다 올라버려서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정말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은 단타로 자금 움직일 때만 적용해야 하는 방법이고 투자는 시장 전체 흐름, 테마와 같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너무 오른 코인들 쳐다볼 필요 없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의 테마로 꼽은 비트코인의 BRC20 테마를 오늘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RC20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BRC20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위한 실험적인 대체 가능 토큰 표준으로 도모라는 익명의 온체인 분석가가 2023년 3월에 만들었어요 리더리움의 ERC20에서 영감을 받은 BRC20 토큰은 개발자가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대체 가능한 토큰을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ERC20과 달리 B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BRC20의 장점은 이 토큰 표준의 잠재적 이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먼저 보완성이죠 BRC20 토큰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존재함으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음으로 호환성인데 BRC20 토큰은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므로 비트코인 생태계에 쉽게 통합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체 가능성 BRC20 토큰은 대체 가능한 토큰으로 간주되어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간편한 대안이 될 수 있죠 초창기 그리고 최초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큰 수익을 얻는 공식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첫 걸음이 바로 비트코인 기반 BRC20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수십배 이상의 수익도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BRC20 테마 코인들은 수십가지 아니 수백가지가 넘는 종목이 있어 도대체 어디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 올해 2024년 정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BRC20 종목이고 전문가와 트레이더들이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100배 장기적으로는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좋아요 하나만 보고 방송을 하니까요 그러면 바로 이 코인을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543-3815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 내용도 부자니까요 010-5543-3815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개개인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이름만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코인이 단기간 내에 100배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을 하는 걸로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코인은 앞으로 수천배,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만원, 오만원만 담아놓으시라고 나중에 정말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 재미로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종목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탑승하게 되면 제대로 된 출발을 못하게 되겠죠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010-5543-3815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 해볼 건데 밈코인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